네 만약에 네가 있는 나는 아프고 아파해 친구지만 동료로서 자네는 분명 정확해야 할 거니까 안봉진씨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용구입니다 어떤 옷이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저기 저 빨간색 오 빨간색이요? 내 몸이 자꾸 따라가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간다는 얘기지 근데 꿈이 없으면 내가 하고싶어하는 일이 없으면 내가 정치에 돼있어요 그냥 그냥 tailsktion 에 5 편을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